월스굿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입니다 월스굿 I'm 24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얼마만에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을 들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인데 특히나 제가 오늘 소개할 뮤직비디오에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래퍼들이 여기에 싹 다 나옵니다 라인업부터가 엄청나게 화려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알려주셨던 말레이시아 힙합의 에미넴이라고 불렸던 예 벤스루가 있고 천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귀드 이소바토스 그리고 투쥬 지금은 K클리크의 멤버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의 팬입니다 투쥬 미르플라에도 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래퍼인 K클리크의 MK가 있습니다 이 라인업을 어떠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와 이거 실화인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제가 좋아하는 말레이시아 래퍼들을 이 뮤직비디오에 다 모았어요 마치 무슨 어벤져스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22라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신생 채널인데 여기에 다섯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리시코라는 뮤직비디오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리시코를 구글번역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리스크 예 리스크더라고요 아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제가 요즘은 말레이시아 힙합을 꾸준히 듣고는 있는데 예전만큼 말레이시아 힙합이 막 엄청나게 뜨겁고 불타오르던 때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말레이시아 힙합 아티스트들의 인기도 굉장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전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유튜브 조이스만 폭발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좀 한동안 그런 그들의 어떤 활동들이 뜸하던 느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을 싹 모아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보여준다니까 정말 반갑기가 그지없습니다 특히 투즈 진짜 오랜만이죠 이르플라이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도 참 많이 올렸었는데 말이죠 엠케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최근에 케이클릭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얘기는 했었지만 벤슬루도 너무 오랜만이고 이야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2월 22일날 공개된 이 5명의 래퍼들이 참여한 리스코를 나는 이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요 켈레스 끄른 툴 엽 아유 엔조이 왓츠 마이 비디오 헤비스틸라 섭스크라이브 투 마이 채널 음 음 뭐 어떻게 이들이 모여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오우 아 아 벤슬루는 확실히 오랜만에 목소리가 들어도 그 목소리의 어떤 장난기와 스케플한 느낌들이 아직도 느껴져요 오오 오오 음 이분이군요 이 분이군요 약간 벌스가 이 분은 티페인 생각이 많이 난다 굉장히 좀 재기발랄한 벌스를 가져오는게 티페인의 역할이었잖아요 티페인 같애 음 이 분의 역할은 마치 티페인 같네요 티페인처럼 되게 재기발랄한 벌스를 가지고 오시네 오오 오오 목소리는 정말 아니 왜 K클리크를 나가가지고 아 진짜 아니 이만한 SICK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래퍼를 찾기가 힘들어요 역시 투수는 투수네요 네 진짜 와일드 하잖아 어어어어어어어 묵직한 목소리로 굉장히 좀 여유로운 플로우를 구사하던게 미르플라이였고 미르플라이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래퍼예요 제가 말레이시안 힙합을 알게 되면서 정말 좋아했던 래퍼들 중에 한명이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플로우를 되게 고급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 아마 링로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여유롭게 풀어내면 미르플라이 같은 목소리가 될 것 같아 아니 이 한 뮤직비디오에 투즈와 MK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만입니까 아니 여기 나오는 래퍼들의 라인업들이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랩 스킬은 진짜 끝내주는 래퍼들이 다 모여서 와 거기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야 여기 뭐 케이클리크였던 아니면 케이클리크와 관련 없는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그냥 MK와 투즈가 서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립다 폭풍처럼 곡이 지나가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케이클리크 같은 아티스트들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보면 조회수가 치솟는 게 보일 거예요 천만 조회수씩 나오고 미르플라이도 음악 하나 드랍하면 천만 조회수 넘고 난리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힙합이 뭔가 좀 침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시아 여러 나라 힙합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말리시아 힙합도 예전만큼 막 그렇게 활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서 궁금했었어요 아 지금 이 아티스트들이 뭘 하고 있지? 저는 그들의 팬이었는데 말이죠 아 근데 이렇게 또 마치 어벤져스 보는 거 마냥 한 뮤직비디오에 다 모였어 좋아했던 그들의 플로우들 있잖아요 여전히 뭐 날카롭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이 영상 보면 여기 또 그리웠던 래퍼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투즈와 MK의 그 모습을 이 한 뮤직비디오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투즈가 케이클리크를 탈퇴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왜 탈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케이클리크의 어떤 멤버들의 재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특히나 투즈의 그 실력도 정말 미쳤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지 물론 뭐 잘하는 래퍼들이 많지만 투즈는 독보적이었거든요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마리 호랑이 같았다고 MK는 늑대 같았고 그래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어떤 조합도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물론 제가 투즈와 MK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벤슬로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벌스1에서 아까 곡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좀 재기발랄한 벌스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미르플라의 벌스는 뭐 감동적이었죠 너무나 그리웠던 목소리였거든요 다시 한번 또 이런 어벤져스 같은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말레이시아 힙합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프라임파임을 좀 맞이하는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저야 말레이시아 현지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보면 확실히 그 분위기가 예전에 그 부글부글 뜨거웠던 분위기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좀 느껴지는 편이었고 그래서 몇 달 전이었지만 K클리크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반응 영상을 찍었지만 다른 아티스트들도 뭔가 다시 좀 열심히 헛술하고 자신의 나라의 힙합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좀 다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